유리씨 그리고 정면 뒤쪽입니다 이번 시즌2로 돌아오는 거 더욱더 기대되는 우리 권유리씨의 활약 이 음악 너무 익숙하시죠? 유리씨 포즈 몇 개 부탁드립니다 음악 키워주세요 이 곡이요 이 곡이요 좋네요 잘 할 수 있어요 유리씨 잠시 가시고요 감사합니다 할 때는 너무 좋은데 다치고 나면 굉장히 형태로 오는 그런 순간 이번에는 이광수씨 등장부터 등장부터 좋아요 역시 보통 타임은 이런 것이다 찌그때면 찌그땅 이렇게 잘 할 수 있어요 좋아요 바로 가시죠 일단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을 봐주시고 이렇게 정말 시즌2로 편해지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광수씨 10초간 자유시간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까지 하네요 참치에 말씀해 주세요 오늘 depender한테도 미션이지만 포프 기자님들께서 큰 미션인지 아닌가 지금 사진을 다 모두가 확인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사진을 찾고 계시는데요. 자, 이 분 지금 부담감, 어떻게 보면 책임감을 강하게 느껴져요. 지금 단추를 풀으셨는데요. 유재석 씨 모십니다. 우리의 MCU. 자, 유재석 씨 방금 등장 어떻게 하실지. 기대해 보고 계십니다. 우와. 이야. 유재석. 좋아요. 자, 이제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을 봐주시고요. 와, 완벽합니다.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포토타임의 달인답게 굉장히 애니메이트한 포즈들을 많이 보여주고 계시죠. 정면 아래쪽. 됐어요. 그리고 정면 뒷쪽. 자, 그리고 10초간 프리타임입니다. 자, 이 광수 씨, 정유리 씨, 조효진TV님, 김동진TV님 모두 모실게요. 이 광수 씨, 정유리 씨, 조효진TV님, 김동진TV님 모두 모실게요. 당첨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 거대주님 PD님들이 안 나오시려고 하는데요. 자, 조효진TV님 이쪽 끝쪽으로 서주시고요. 자, 김동진TV님 이쪽 끝쪽에서. 자, 계속 조금만 가까이 서주시겠어요? 네. 가까이 서서 김동진TV님이 몸을 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정면. 네, 왼쪽입니다. 왼쪽. 왼쪽을 봐주시고요. 너무 좋죠. 네, 정면 봐주시고요. 그리고 조효진TV님이 몸을 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와, 오늘 정말 축제의 장입니다. 가장 즐거운 푸푸푸한 시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더 좋은 버텨 상담을 외치면 파이팅을 외치고 5초간 자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즌2까지 제가 외칠게요. 자, 더 좋은, 잠시만요. 생각보다 많죠? 자, 더 좋은 버텨 상담 시즌2. 화이팅! 음악 키워주세요! 자, 이것이 포토타임입니다. 갑시다! 조효진TV님 갑시다! 조효진TV님. 지금 네, 함께 좋아. 시선 자연스럽게. 자, 이것은 포토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대 아래쪽으로. 네,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완벽한 포토타임 함께했는데요. 자, 이분들 모셔서 더 좋은 버텨 상담 시즌2에 대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